살 때 할 걸 살 걸, 비트코인의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동안 10% 넘게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는 7,800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프리미엄과 함께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국가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가격 폭등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의 긍정적인 가격 상승 랠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계단 가격은 2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가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리포트를 내놨을지 관련주들의 흐름 바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위메이드 볼 수 있겠습니다. 장영국 대표를 중심으로 위믹스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을 굉장히 긍정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국내에서 위믹스 같은 경우는 유통량 논란이라던가 또 상패 이슈와 관련돼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실적을 먼저 확인해보자면 작년 4분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업 적자가 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가지고 있던 기존작의 매출 하락이 이어졌고 그리고 3분기에 기록됐던 라이센스의 수익이 제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적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비용에는 지스타 참여 비용으로 인해서 마케팅의 비용이 증가했던 부분과 투자 자산 평가 손실로 대규모 영업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 다양한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초기 국내 긍정적인 성과와 블록체인 게임으로 자리를 잡았던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출시가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모바일 MMORPG로서는 국내 매출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던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MMORPG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성과가 위메이드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풀의를 받고 있는데 올 한 해 자체는 작년보다 실적 개선은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전장의 가격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메이드 전장에는 강부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4만 7,1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1.5%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7,9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STO와 관련된 신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틀인데요. 일단 올 한 해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00억 원 가까이 예상치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에서도 13%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40억 원대로 전년 대비에서는 32%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STO 관련돼서 실적은 올 하반기부터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적 기여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수산금융이나 풍력발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재생 STO 등 총 6개의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항공금융과 관련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상품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던가 육성 경주마 등 다양한 STO 공모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증권가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는 제시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전장의 가격은 어땠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전장에는 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9,9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부합고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